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충남 금산에는 인삼의 역사와 문화 등 인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인삼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드라마 상도의 주인공인 임상옥에 대한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의 생애와 이야기 그리고 독특한 술잔 개영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779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난 임상옥은 32살의 나이에 중국과의 인삼 교육권을 따내 조선 후기 최고의 거상이자 무역왕이 된 인물입니다. 임상옥은 단지 거상이나 무역왕으로 불리진 않습니다.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자를 실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건삼을 홍삼으로 바꿔 막대한 이득을 올린 데 이어 그는 중국 상인의 불매 동맹을 오히려 깨뜨리고 원가의 수십 배가 넘게 팔아 막대한 이득을 얻기도 했습니다. 한편 홍경래의 난때에는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재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물 됨됨이가 원래 그랬지만 거기에는 개영배라는 술잔도 한몫을 했을 겁니다. 개영배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술잔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술을 7부선 이상 채우면 밑바닥 구멍으로 술이 모두 새 나갑니다. 7부 직전까지만 따라야만 술을 온전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술잔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규남 하백원과 도공인 우명옥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술잔이 임상옥에게 전해지는데 그는 술잔의 의미를 간파하고 늘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개영배는 경계할 개, 가득찰 영, 술잔 배자를 씁니다. 즉 가득참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뜻입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을 지닌 과유불급이 개영배의 참뜻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임상옥은 개영배를 통해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유언도 남겼습니다.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아야 하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 같아야 한다. 이 말은 돈을 혼자서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되며 저울처럼 정직하지 못한 부자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뜻입니다. 비록 임상관에 전시해놓은 개영배는 임상옥이 늘 가까이 하던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바라보며 그 뜻을 새기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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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